나는 의사, 너는 환자 여기는 귀여운 토끼 릴리의 방이에요. 그런데 릴리가 많이 아픈가 봐요. 괜찮아, 릴리.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. 의사 선생님? 릴리가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? 그래, 지금 약이랑 주사랑 가지고 여기로 오고 계셔. 네? 약이랑 주사? 약 싫어, 주사 싫어. 릴리, 릴리. 어? 의사 선생님이다. 약 싫어, 주사 싫어. 숨어야지. 어? 릴리. 릴리, 릴리. 어이구, 많이 아팠지. 이제 괜찮아. 내가 잘 치료해 줄게. 나는 의사, 너는 환자. 나는 의사, 너는 래게? 릴리가 아니었네. 어이구, 릴리, 릴리. 어디 있지? 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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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기. 음, 없는데. 릴리. 릴리. 어? 여기. 음, 없는데. 릴리. 분명히 이 방에 릴리가 있다고 했는데. 하, 몸도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. 저기, 선생님. 릴리가 약이랑 주사가 무서운가 봐요. 아, 그래서. 그래서 숨었다고. 아하. 아이고, 머리야. 앗, 뜨거. 으, 으어? 아휴, 아휴, 아파라. 내 가방. 내 가방. 어디 있지? 체온계? 아? 여기 있네. 열이 엄청 나잖아. 아, 아이고, 아파라. 아이고, 아파라. 릴리, 너도 걱정되지? 네. 아, 이럴 땐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. 근데 난 약 싫어, 싫어. 약을 먹어야 하는데, 그렇지? 네. 이럴 땐 주사인데 맞으면 금방 아프지 않을 거야. 근데 난 주사 무서워, 무서워. 안 맞을래, 안 맞을래. 그냥 계속 이렇게 쭉 아플래. 쭉. 그럼 안 돼요. 어?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요. 그래야 안 아프죠. 오, 릴리. 하, 하지만 난 주사가 무서운데. 무서워도 용감하게 맞아야죠. 그래야 안 아프죠. 그럼 릴리도 용감하게 주사 잘 맞을 수 있겠네. 저, 저도요? 응. 우리 릴리는 용감하고 씩씩하니까. 맞아요. 릴리는 용감하고 씩씩해서 주사 같은 거 무섭지 않아요. 우와, 멋지다, 릴리. 와, 역시 우리 릴리. 최고예요. 그 전에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보자. 네. 자, 나는 의사, 너는 환자. 어디 보자. 콩닥, 콩닥. 가르랑, 가르랑. 어우, 감기가 심하게 걸렸구나. 흠, 봤네. 어디 보자. 어우, 열도 엄청나잖아. 이럴 땐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. 자, 아프지 않게 놔줄게. 콕. 쭈. 짜잔. 끝. 응? 벌써요? 하나도 안 아팠어요. 그래, 그래. 우리 릴리 역시 멋지다. 네? 그래. 자, 이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나을 거예요. 응, 응. 네. 안녕. 고마워요, 선생님. 웅진 푹 클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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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진 푹 클럽.